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 김종우입니다 자 한국사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공부가 잘 되실까요? 너무 덥죠 너무 덥습니다 지금 이 캐스트를 찍고 있는 요 시점 기준으로 조금 있으면 장마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날씨가 어떻게 될지가 이미 예상이 되죠 왜냐면 우리는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뜨거운 여름을 맞이해봤거든 그리고 전세계 뉴스를 봐도 진짜 더운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많이 힘들겁니다 이제 점점 지쳐갈거에요 왜냐면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처지게 마련이고 처져있는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공부해야지라고 들어오면 너무 춥잖아 냉방병 결력이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종일 머리가 무겁거나 뒷목이 땡기거나 등등의 냉방병 증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뭐해야 된다고? 컨디션 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하셔야 돼 체온 유지 잘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쨌든 그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한국사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종종 대나무응이나 상남 게시글로 찾아서 이런걸 많이 물어보죠 선생님 제가 완전 노베이스인데 이번에 6평을 보니까 한국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뭘 해야 될까요? 선생님 제가 지금은 한국사를 안해서 지금까지는 안했는데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서 한국사 이제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실거에요? 여러분 계획 세우셨어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커리큘럼에서 제가 몇가지를 말씀드려볼게 자 먼저 까꿍이란 말을 먼저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까꿍 까꿍이 뭐에요? 까꿍 이런거에요 까꿍질 아니야 까꿍 자 까꿍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뭘요? 까꿍의 마법 이거 진짜 마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금방 지나갑니다 마법과 같은 일이 이렇게 벌어질거야 준비 시작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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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습니다 어 되게 마법같죠? 그래서 이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교사 재직할 때 우리 친구들이 웅쌤에서 막 쓰고 막 이렇게 웅쌤이 짱이야 마법같죠? 하여튼 웅쌤이 짱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건데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짜왔거든요 올 초에 한국사 커리큘럼이 이랬습니다 즐거움 개념의 모든 것 이제 겨울방학 특강으로 진행했던 총 24강짜리 이미 완강이 끝났구요 4월달에 6평 보기 전에 완강시키고자 해서 4월달에 이제 오픈했습니다 반강웅 압축의 모든 것 해서 총 9강으로 완강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뭐 남았겠니?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요? 3시간 파이널 3시간 파이널 고마웅 3시간 파이널 파이널 강좌 총 3시간입니다 1시간씩 총 3강 물론 1시간이 조금 넘어서 63분 64분 67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60분 전후로 해서 3강이면 끝나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것만 나와있는데 그럼 이 커리 중에 그대들이 어떤 강좌를 들으면 좋을지 이걸 제가 지금 딱 정해줄게 딱 정해줄테니까 저랑 수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셋 중에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자 먼저 선생님 제가 이번 6평 보고 나서 완전 노베이스에요 3,4등급 아니 노베이스래요 다시 미안 노베이스는 아니지만 3,4등급에서 진동합니다 잘 보면 2등급 나오고요 조금 실수하면 4등급 나오고 막 이래요 진폭이 좀 2에서 3 3에서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고 나중에 파이널 강좌 들어도 됩니다 믿어 그래도 돼 파이널 강좌 들어도 돼 실제 파이널 강좌인 애들은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것들만 딱딱딱딱딱 찝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해서 듣잖아요 3시간 동안만 배속하지 말고 제가 원래 말이 좀 빠르잖아요 배속하지 말고 집중해서 딱 3시간만 투자하잖아 수능 볼 때까지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밑에 4등급까지 안 나와서 5,6등급을 가거나 그 아래의 등급을 형성한다 진짜 완전 노베이스다 그러면 앞에 있는 24강짜리 들으면 안 되지요 지금 시간이 언젠데 지금 여름비잖아 여름 아니야 너무 많아 이거 들으시면 돼요 이거 왜냐면 여기 있는 파이널 강좌 같은 경우 얘들아 말이 되게 빠르고 PPT로 넘어갑니다 PPT로 그래서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넘어가요 다시 돌려봐야 되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내가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때 보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 노베이스거나 내가 5등급도 안 나온다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강좌를 가지고 한강 한강을 조금 나눠서 보통 이제 2,3일이면 볼 수 있거든요 두세 강만 들어도 9강짜리니까 요거를 들으세요 요거를 근데 들을 때는 집중해야 되더라 한국사도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듣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복습은 시험보기 직전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4,5등급 밑에 3,4등급이 안 나와서 그 밑에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들으셔서 9강으로 보시면 되고요 9강짜리 여기 있는 압축특강은 아무것도 없는 칠판 판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판서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제가 쓰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도식화 시킨다고 하죠 한눈에 찰칵 찍으면 좋게끔 제가 이렇게 판서를 좀 합니다 그래서 요 강좌를 추천할게요 즉 3,4등급 이상이다 나중에 요거 들으시고 3,4등급보다 안 나온다 밑에다 그럼 한 번쯤은 요걸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로 준비하고 나서 9평 끝나고 났는데 파이널까지 가다가 내가 불안하다 복습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만 복습하기 불안하다 그럼 그때 가서 마지막에 요걸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에 있는 강좌는 이미 1학기 때 끝났어요 상반기에 이제 하반기에는 요 강좌 하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혹 그때 공부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냥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될 때 아 뭔가 공부하는데 막 뭔가 아 뭔가 자꾸 똑같은 걸 계속 푸는 느낌이야 국어 지문을 읽고 푸는데 국어 지문을 계속 몇 번씩이나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해봤거든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밥 먹을 때 또는 이동할 때 그냥 멍 때릴 때 아 선생님 무슨 수험생이 멍 때리고 있습니까? 지금 멍 때리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멍 때릴 때 이럴 때 있잖아 또는 내가 쉬고 싶어요 딴 짓을 하고 싶은데 마냥 딴 짓을 할 줄은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아 나 오늘 쉬어야겠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유튜브 아니 그 양심에 찔리잖아 약간 좀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왜 응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머리를요 뚜둥 대한종국외전 이름하여 대웅전 뚜둥 요렇게 준비했습니다 대웅전 이 대웅전 얘들아 총 시리즈가 3개예요 지금까지 완강된 건 3개입니다 그래서 만주의 주인 고구려 편 10편으로 그러니까 10화 총 10화로 끝났고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는 궁예와 왕건에 대한 이야기가 총 10개 해서 10화로 끝났고 미스터 션샤인 션샤인 미스터 션샤인 션샤인이야 미스터 션샤인 계양기가 총 14개 해서 14화로 끝났습니다 다 완강처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공부가 안 될 때야 어허 공부하는 시간 쪼개서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라고 만든 강의 아니야 단 쉬는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면서 유익하면서 즐겁게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이제 스냅 강좌 같고 뭔가 안 봐도 되는 강좌 같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대웅전을 보신 분들의 수강평을 한번 가서 보세요 실제 여러분이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수능에 나올 법한 것들을 이 안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들으면 도움이 됩니다 진짜로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강좌를 제가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기획할 때부터 아 수능에서 나오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야지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실제 도움되는 강좌들이니까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한국사 여러분이 이제 발목을 잡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렵게 나오면 발목 잡히겠다 불안함을 항상 안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사 한 번만 내가 공부하잖아 한 번만 내가 제대로 공부하면 발목이 아니고요 자신감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께 그런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할 테니 저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상 하반기 커리어 안내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